지금 그런 노래 unexpected 시작했지 출발 저는 맘에 들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데 되게 잘해서 왜 이렇게 이 밤에 들려가 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You gotta look for more tension 그 때 사는 걸로 하겠다. 언니 못 할 것 같아 근데. 짜랭! 해지면 그때는 사는 걸로 하겠다. 짜랭! 모두 제 유토피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는 그런 촬영이 떨리기도 했는데 어제 바... 여기 너무 재밌다. 여기서 이렇게... 하이! 뭐 하시죠? 네! 복권 운동 하는 건 하고 있네요. 어, 맞아요. 왜 그러지? 제가 발간한 복권 운동이에요. 머리가 너무 귀여우세요. 보세요. 한번 더 보여주세요. 봐주세요. 너무 예뻐. 아,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죠? 아유. 귀여워. 여기 귀걸이도 해줘요. 핫도그. 이거. 다시 갔어요. 어,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근데 재밌었어요. 잘한지 모르겠지만... 근데 전혀 원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... 그거 보고 아, 좀 더... 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두고 봐. 얘들아, 나 정말 보여? 그거 알아? 내 이름은... 혜린이야. puede 알아? 어, d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